사람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요? 욕심부리지 마세요, 그 나이에. 그 자리에 3배만 앉은 질 한 법 없잖아요.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. 스튜디오, 스탠바이!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고혜란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. 영원한 게 어딨어요? 유노한 인재들 많습니다. 케빈 리 뉴스9 단독 인터뷰. 그거면 될까요? 아주 뭐, 발악을 하는구나. 대체 바닥이 어디니? 어디까지 갈 거야?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. 모든 걸 가지고 싶었다. 미스티.